쏘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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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제가 구부러진 통전을 가지고 가서 게임을 클리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왓츠고 자 바로 갑니다 모드 키고 한번 가 볼게요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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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미친 야 이건 뭐야 에헤에 아니 저게 뭔데 아하하하 시발 뭔데 어? 대찾은 용원 어? 나쁘지 않아 안 맞으면은 안 맞으면 되거든? 자 진짜 하늘이 날 이렇게까지 버릴까? 난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해 빰! 됐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먹어 먹어 냠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나 뒤돌아 봤다 빰! 미란한 녀석! 자 이거는 가보는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하이브 존나 개맛돌이 이거는 폭탄 사서 여기서 뿜뿜뿜 이득이에요 어 이득입니다 아무튼 이득입니다 황금방 오케이 체크 황금방 체크 안녕하세요 아이돌 C8 부으으으으 오오 가자 자 간다 자 이론 2원 이런 C 이론상 무한돈이 2원에서 끝났 아 일단 15원 일단 15원 싸게 먹히는 법 배터리 사서 뿌 싸게 먹히는 법이거든요 나 지금 아이템 2개밖에 없다 황금방에서 이 등을 본 적이 없어 으아아아악 아니 뭐 어쩌라고 아니 헉 이러면 안되잖아 하하하 이러면 안되잖아 하하하 이러면 안되잖아 이러면 내가 샀잖아 40원? 아니야 씨 그냥 먹어 어... 그냥 먹어... 머너가 20원이면 맛있는 거잖아! 먹을 건데? 얘들아, 뒤질래? 먹을 건데? 먹을 건데? 가자! 렛츠 포킹 기릿! 쩐댔다.. 아, 얘 XX나 어려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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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왔다, 이 폐, 왔다, 이 폐 어... 안 돼... 지켜! 맞으면 안 돼! 아앍! 확률은 언제나 나의 편! 앙마마귀! 내 편이다! 꺾!! 옥옥수수 옥수수수수 오오오오 speed 자, coarse게 황금방 제왕절개 한번이쁘게 보일때가 됐다 에? 먹자. 아, 먹어, 먹어. 나쁘지 않아, 이거. 이모지 있잖아, 이거. 이모지. 이모지가 일퀄리티급은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 무난해, 무난해. 나쁘지 않아. 또, 이 눈물마다 다른 속성이 나오거든요. 어, 잠깐만, 지랄, 지랄! 어, 다 있냐. 어, 안 깎겠어. 아직 100%야. 아! 아. 아, 아. 괜찮아, 얘들아. 확률은 언제나 나의 편. 어, 누구냐? 어, C8 너냐? 자,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어, 야야야, 어어. 오케이! 1% 확률로? 나오겠냐? 아, 씨. 이번에 개줏됐다. 도박에 빠진 결과가 C8 이겁니다. 이거 뭐 도움이 되는 거 있나요? 나 여러분 욕심 안 내고 적절한 아이템 나오면 그냥 먹을게. 어어, 저γ이들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절대 지켜! 어, 소울아트 지켜! FOOK! 획득이 랜덤 오브 adversity 픽업을 3개 드랍합니다. 살만한데요? 냠냠! 모든 패시브 하이템 막 바꿉니다 제발 나 이거 해야 돼 해야 되는 거 알죠 나 지금 개소라기 하지만 이번 기회로 난 강해진다 가지야 빠악 오 흠 족됐다 망했다 유리 백각 조각 그래 이거 해야 돼 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억가 말고 억바 가자 잠깐만 오 역탄 오 차량 됐다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이거 모든 특수방이 세 종류로 랜덤 특수방으로 전환되면 세 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주방 선택시 방문에 가시가 생깁니다 뭔 말이야 왓더풀 아니 왜 이렇게 너프 먹은거 같지? 내 공속 이거 맞어? 아 흠 아 저거구나 밑에 왔다갔다는거 황금왕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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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아 오케이 황금왕 왔다 돌립니다 바로 터치지 말아줘 나 진짜 흠 능력치 네 종류 증가 두 배에서 돌리기 고? 두 배 하면 주사기 세시네 나도 두 배야 나도 두 배라고 간다 누구의 탓도 하지마 내가 선택했다 내가 옳다 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eter 다 that 정한 구아이 intent 캤겤아 actu 됐다 정한 4 ops 악마의 우산 때때로 적에게 피해진 노란 장파들까는 눈물을 여러 개 흩뿌립니다 오! 좋은데? 트리플 샷하고 시너지가 좋잖아 뭐고 아.. 그.. 아 근데 음.. 4배? 4배면 존나 쩔겠다 일단 좀 돌아다닐게요 간다 이 상황에서 이기려면 더 많은 아이템이 필요해 바로 지금 으아아아아아!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뇌절하지마 얘들아 뇌절노노 그리고 이거 악마의 우산 하나 먹자 때때로 이거 하나 먹고 아 이거구나 오! 돌릴게요 그리고 자 바로 터지면 진짜 섭섭해 섭뿌섭뿌해 clarity 일단은 야 악마 방부터 가자고 뭐야 자 자 바닥에 뿌려 대미지 나쁘지 않아 바닥 장판 나쁘지 않아 자자 오케이 컴 파킹 쉣 아 예언병 이것도 예언병이네? 황금방 갈게요 따뜻뜻따 족됐다 근데 여기서 얘들아 증명할게 자 갑시다 황금방 돌리자 두배 돌릴 필요없어 어차피 적당한 여러분들 두배 너무 찌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이러면 안되데 뿌어어어어 네네네넛똥이버그 역시 죽명했습니다 왜가 돌려 근데 계속 돌리자 오케이 돌려 아 진짜 적당한 것만 한번 먹을게요 아 돈이 없다 ㅅ賓 돈 먹을게 요오! 돈 먹을게요 오! 아까는 2원 game에 그쳤지만 이번에 얼마인지 보게 11 systems 29 노오욱 아십시여 ор왕 잡을수 있을까? 왓츠기릿 오오 내또erel 자 괜찮아 오? 잠깐만 아 보스 강화 패턴까지? X됐다 나 무슨 자신감으로 보스 강화 패턴을 켜놓는거야 자꾸 어 괜찮아 눈에 오줌 넣어 어허! 아이씨 아 X됐다 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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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됐다 됐다 X됐다 아 이게 이렇게 아 이거 이래야 되는거야 꼭? 아니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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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방 가져오라고 아니 냠냠 아니 냠냠 아니 으아아아악 어 어 어 천사방 제발 천사방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아악 검은달 아니 뭔 두배야 의미가 없는데 저 처치씨 하나 나오는데 뭔 두개야 걔 빡대가리네 어쩜 좋지 진짜 이거 좀 멍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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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그럼 여기 비밀방 가자 렛츠 부웅 제발 제발 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 뿌웅 아이씨 아이씨 안구적출 자 침착해 침착해 다 피할 수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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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하하 어쩔거지 이 눈깔 괴물새끼 오케이 컷 연사 빨간 체력 applications 왜 자기 만족을 할 줄 몰라 아이씨 이 녀T 할 줄 아는 건 자기 위로만 혀 앞이 없어 이 jan 자기 만족을 좀 하라고 아 스스로를 위로시킨다 아니 여러분 스스로 위로시킨다 예 그 얘기에요 다이스? 고 고!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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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됐다 지속 딜 바닥 장판 딜 사라졌어 테미지 오름 뭐해? 트리플 샷이었는데 이거 하나 샀는데 이렇게 올리걸린다고? 아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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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얘들아 아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씹 노말하면 안되잖아 데미지 사면 뭐 어쩔건데 창판 데미지 십자가 그 데미지 크고 트리플 샷 이거 다 낳아갔는데 이러면 안되잖아 으아아아 X됐다 어?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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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할만안해 얏 죽을게 재미 더럽게 없네 아 진짜 이거 씹 억까판 도파민 도파민 그만하고 착실하게 살자 진수야 마, 만해봐 슈, 슈바새끼들아 어? 어? 엇갓해 슈바새끼들아 어? 어? 저 또 이 새끼 아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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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